다음 소식입니다. 교육개혁은 지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풀기 어려운 문제로 꼽힙니다. 그 해법 가운데 하나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희 기자가 실제 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3 학생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아니라 토론 방식입니다. 이 학생들이 토론 중심으로 수업하는 IB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비영리교육재단이 운영하는 IB 프로그램을 택하면 3개의 공통의 토론식 교육 과정을 거치고 논술, 서술형 평가를 통해 별도의 공인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대구와 제주교육청이 우리말 IB 프로그램을 초중고교에 도입했고 학생과 교사의 호평 속에 10개 교육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우는 식이 아니라 이해하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힘은 들지만 그게 너무 보람이 있고 즐거운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대학 진학에 도전하는 아이비 과정 고3 학생은 193명으로 이들의 입시 결과가 아이비의 전국적인 확대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은 아이비의 평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스템을 받은 것이 시험과 연계되지 않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아이비를 도입해 공교육 혁신을 꾀했던 일본이 대학 입시의 벽에 부딪혀 더 나아가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아이비를 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부터 수시 전형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